8월 11일 제74회차 통키타창호 라이브 방송알림입니다. 폭염과 무더위 잘 견디시라고 행복하게 준비하신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 출연자는 커피를 사랑하는 남자 윤유연님. 두번째는 섹스폰과 통키타 연주를 하시는 김휘영님. 세번째 출연자는 오카리나와 하모니카 그리고 통키타의 만남 이색하모니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첫번째 출연에 무대를 흔들어 놓으셨던 가수 김진수님. 오늘 저녁 7시에서 9시 2시간 동안 진행의 통키타창호님, 엔지니어의 행복한 미소님, 스패너로는 해피미소님이시고요. 한여름밤의 무더위도 통키타창호와 함께 잠시 잊어보세요. 소통하는 방송 통키타창호 통통